미시령의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시령의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미시령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미시령 옛길 정상과 미시령 터널 입출구부 부근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미시령 터널 속초방향 출구에서 톨게이트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안개와 빗길 교통사고에 유의하면서 안전은 행하세요. 미시령 터널 입출구에서 톨게이트로 내려가 있습니다. 미시령 터널 입출구에서 톨게이트로 내려가 있습니다. 미시령 터널 입출구에서 톨게이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